우리가 지금 선교 이전에 우리가 헤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쟁 시에 적군의 사람이나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이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헤렘을 명령하실까 하고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가 왜 그 족속을 다 진멸하셔야만 하는가 알고 보니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난한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난한의 신들과 우상과 재악을 도말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헤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의 모든 말과 병거들을 수장시키시는 그 일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투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기생랍이 그랬고 기부원 거민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편애를 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오히려 안식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나팔을 불고 그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완전한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들어갈 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시은자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멸이 아니라 도리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화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안식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화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 다 주셨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모든 것이 응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 여호수화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다 이루시는 성전을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난 정복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창조할 때 마지막에 종국의 새 창조가 일어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 번 등장하는 말씀이 이 가난 정복 때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 정복 때 나타난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주시고 다 이루셔서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고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살 집을 지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글수를 보내시고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그 담을 허무셔서 우리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 그냥 그 이야기가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시는가 이 가난한 땅을 어떻게 정복하시는가 그 정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비밀이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7장 1절을 보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상의 초침한 패배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까? 체육 시간에 우리 팔 벌려 높이뛰기를 하는데 마지막 구호를 뱉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다시 팔 벌려 높이뛰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주여호하여 어찌하여 하는 이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예요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아단이 가져갔는데 그들이 가져갔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장막 땅 속에 묻어났는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속죄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는 죄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속죄제는 공간에 속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속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공간도 속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을 속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 본인 자체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무는 그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 죄를 전염시키더라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공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공간을 다 소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 깨달았습니다 나도 더럽고 우리 와이프도 더럽고 우리는 더러운 집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 더럽힌 건 저였던 거예요 저만 없으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거룩했지만 저는 거룩하지 않았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오염시켰구나 나의 존재로 인해서 집이 더러워졌구나 더럽히는 사람이 따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제사장이 범죄를 했으면 제사장을 속죄하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4장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백성에게 허물이 되는가?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회중이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기물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회중은 들어가지도 않는 성막을 정결하게 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이 제사장과 회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린 운명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는 내가 속한 공간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한 몸에 그 죄가 급속도로 퍼질 뿐만 아니라 손이 죄를 지어도 입이 죄를 지어도 눈이 죄를 지어도 사실은 이 한 몸 전체가 내가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간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몸인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인 겁니다 이게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죄를 인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이 원리로 인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반대로 한 사람의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주입될 때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지파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의 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원리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지만 아니 몇 천년 전에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돼 하지만 한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비법이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여우수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죽었던 그 아골골짜기가 호세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 아간의 심판 장소였던 그 참혹한 아골골짜기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의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장소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예수님이 이제 다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끝! 후련하다 그러고 우리는 맨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속제제의 한 가지 특징을 더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제제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속제제는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레기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 고기와 가죽은 번제처럼 다 태워버리거나 화목재처럼 다 먹어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재단이 있는데 재단에서 불사르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서 따로 나가서 불사르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에 피는 제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속제제의 제물이 진영 밖에서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 글쓰도 이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보다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속제제가 향하고 있는 이 대속제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속제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제일이 7월 10일인데 열흘 전인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건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희년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안식 종국에 찾아올 완벽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년 때는 50년째가 되는 매 50년째가 되는 희년 때는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에 시작을 해요? 대속제일에 희년을 시작합니다 7월 10일에 그래서 이 대속제일과 희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제제와 대속제제와 대속제일과 희년은 사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제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비결이 담겨져 있고요 대속제제는 실제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속제제와 대속제일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상관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첫째 해에 이걸 많이 나눴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2021년 설교를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생회 시작할 때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은 바로 이 대속제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과 7월 10일 대속제일의 이 세트인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이 나팔절과 대속제를 한 세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해가 오게 할 것이다 그 희년이 오게 할 것이다 그 종국의 그 완전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내 이 십자가의 대속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 희년이 되면 종국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 희년이 되면 그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희년이 오게 된다 이것이 우리 속죄제와 대속죄일과 희년은 이렇게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먼저 지금 소 한 마리와 염소 두 마리가 필요한데요 소 한 마리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이 염소 두 마리를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 대속죄일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이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요아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요아를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한 제비를 뽑은 양은 아사세를 위해서 지금 재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한 염소는 요아께 드려지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쳐지는 속죄제물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의 죄를 안수에서 전가한 다음에 산채로 광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르러서 들심증의 먹이가 되든지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단에서 속죄제의 제물로 들여지는 이 염소와 이 광야로 가서 죽게 되는 이 염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왜 염소 두 마리가 필요한데 두 마리 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의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것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고 그 속된 것 안에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상태가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속된 것은 무엇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상태가 이 속된 것인데 그 속된 것 안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를 보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이 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 이 정결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제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정결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지성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별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인 성막입니다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은 진영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런데 그 진영 밖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거하는 장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흠 없는 정결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께 받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쳐져서 하나님께 속하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께 받쳐지는 염소가 있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염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화를 위한 염소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쳐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하나님과 영원한 결합, 그 결속,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염소 중에 나머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첫 번째 염소에만 집중을 한다, 구원받는 것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사셀 양을 위한 두 번째 염소는 무엇입니까? 아사셀은 버려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의 재물은 버려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연결함과 동시에 어떤 건가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당하는 그 존재의 상실과 치욕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사셀은 그 말뜻 자체가 사탄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세상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준 건 무엇이냐면 구원의 원리와 더불어서 그 구원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향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하나님께 받쳐줘야 될, 하나님께 속해줘야 될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심지어 부정한 그 이방인들, 열방, 그 땅의 끝을 위한 그 희생의 발걸음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그 광야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염소는 구원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그 구원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우린 그러나 그 여호화를 위한 염소에만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제일, 예수 글쏘의 그 십자가 사건과 희년,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글쏘의 그 대속제재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여호화를 위한 염소는 이미 잡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글쏘의 그 대속의 그 복음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염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화를 위한 염소는 이미 잡혀졌고 이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 세상을 향한 이방을 향한 부정한 곳을 향한 그 한 마리의 양의 염소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예수 글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 광약길, 사단이 있는 곳,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곳 그곳을 향한 발걸음이 있을 때 그 구원이 가치 있고 보배롭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스 13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13절에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글쏘의 피로 말미암을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 거룩에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듯한 그 고통을 수반하는 그 세상을 향한 십자가 그 좁은 길로 향하는 발걸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큰 그림의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세례를 받아서 존재가 확인된 자는 광야를 통해서 그 존재가 준비되고 결국 준비된 자들은 소명과 사역의 자리, 존재가 기능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비전을 받았고 존재가 확인된 자들입니다 이제 광야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담받아서 그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 그 영문밖, 진영밖, 이박인이 있는 곳 사탄이 권세 잡은 그곳으로 향하는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수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 개척하라 너는 큰 민족이여 권능이 있은 즉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라 그것이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힘이 들고 고통을 수반하라도 그 일을 완수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무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종국에 있어야 될 교회의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시록 10장과 11장은 하나님께서 이 개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는 무엇이고 이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어떤 존재로 기능해야 되는지가 이 개시록 10장과 11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개시록 10장에서는 천사가 주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입에서는 다인데 속에서는 굉장히 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는 기쁨과 그 은혜는 큰데 그것을 막상 소환해 해내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쓰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량과 양육의 과정을 우리가 거친다는 것을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정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계속 측량해서 달인 줄로 내려보는 겁니다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그 교회를 준비시키시다는 겁니다 그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려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두 증인이 생기고 그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의 감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결국 그들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 증언하는 곳은 어디예요? 소돔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아사셀량이 걸어가는 그 광야입니다 그곳은 어디라고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은 그 성음에서 그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 순교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박 그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두 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두 증인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향해 가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두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린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상국의 성도는 죽기 전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약속 탄자니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 탄자니아를 왜 가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도 탄자니아 같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추수의 시기여서 막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추수기가 점점 저물어가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 추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추수는 힘들어 추수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자니아 땅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행을 우리 이병랑 권사님과 송경욱 권사님 같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같이 전도행을 갔어요 전도행을 갔는데 열 명한테 전하면 아홉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김성한 전사님 팀에서는 열 명이 전하면 전했는데 열 명 다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상하고 애통하고 가란 심령들 그 황무지하 같은 땅에 예수 글쓰에 씨앗을 심으실 때 그 씨앗이 파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지금도 쉬지 않고 기회를 하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갇혀서 일상에 갇혀서 그 복음 전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아직도 예수 글쓰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심는 일이구나 우리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의 탄자니아를 끝나고 영국의 비전트립을 봤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은 국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을 세울 때 가장 중심의 광장 한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자리가 제일 알짜박이 땅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매일같이 목사님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팔라고 이거보다 더 큰 교회들에 10명도 안 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파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관광지에 쇼핑센터가 되고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되고 다 이렇게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는 그 교단 자체에서 목사님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단임 목사가 되려면 100명을 지도해야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100명이 안 되니까 11교회를 섬견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한 교회당 9명씩 모인다는 얘기 그래서 그 교회를 다 돌려면 한 달이 걸린대요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멀리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 개 이상 가기가 힘든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영국은 지금 기독교 복음하율 2%입니다 그 소동과 고무라 같은 땅에서 그 조병원 선교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크로스미션이라는 단체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청년들과 함께 도착하자마자 짐을 놓고 바로 나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전도제를 나눠주고 그 두 시간, 한 시간 조금 넘었나요? 그 짧은 시간 동안 4명이나 복음을 영접했어요 2%밖에 안 되는 그 땅에서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도했는데 4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은 어떻습니까? 2021년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음하율이 17%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1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복음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하고 위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계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복음하율이 떨어지고 있고 청년 복음하율이 2%에서 3%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많은 교회들에서 사라지고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그 9명의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교회처럼 우리도 금방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에서 전도하는데 영국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전도하는 게 더 힘들대요 한국 사람들이 더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영국은 기독교 베이스니까 어릴 때 향수가 있고 추억이 있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불교 베이스잖아요 유교 베이스고 여러분 그 점으로 가고 있는 그 영국 교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 땅에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힐성교회였습니다 힐성교회는 웰컴 홈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슬로건을 들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힐성의 그 무브먼트에 감동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몇 년간 그 힐성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힐성이 아니고 힐성이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홀리 트린치 철치라는 교회에 방문했어요 정말 제가 사실은 그때 존스토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국에 있었던 친구가 그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성찬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뛰어다니고 세례받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정신 산만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고 그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너무나도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성찬식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제가 15년 전에 경험했고 아, 나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힐송교회만 가고 이 교회를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막 드는 거예요 아침에 힐송교회를 갔다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 가야겠다 청년들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속에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회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때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몰락해버렸으면 어떡하지? 16시 반에 검색을 해봤더니 예배를 열 번 드리더라고요 여섯 개의 캠퍼스에서 여섯 시 반 젊은이 예배를 저희가 결국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같이 갔던 모든 청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말로 들었을 때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봐요 아까 우리 현섭이 청년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겠지 했는데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예배 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못했나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끝난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 전에 어떻게 다 조용히 건강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끌벅적하게 진짜 그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커피와 브라우니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질서정연하게 갑자기 다 자리에 앉기 시작하더니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 세례가 진짜 내 가족이 세례를 받는 날인 것처럼 나 자신이 세례를 받는 날인 것처럼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그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아무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임이 없는데도 다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기도해 준다고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20년간 통계를 보니까 실송은 5천명 성도에서 2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HTV, 홀리 트리니티 브롬턴이라고 브롬턴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처치라는 약자가 HTV인데 이 HTV 교회는 1500명 나오던 교회가 5천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두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날 마침 그 교회 제자훈련 수료자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차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교회를 오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웰컴 홈 너무 중요합니다 이 홀리 트리니티 처치도 이 히스원 교회에 못지않게 사람들을 웰컴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화려하게 그들을 맞이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을 이곳으로 오게 해서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쓴 그 말씀을 먹이는 교회 그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으로 만드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We are London이라는 캐치프레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웰컴 홈 단순히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런던을 향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교회인 거예요 그 런던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하시겠다는 분명한 방향성 그 영문 밖, 진영 밖을 향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사랑하되 내가 그 아사셀 염소가 되어 희생당할 만큼 그 두 증인처럼 그 소동과 그 애국 그 세상 한가운데 자기의 삶을 던지고 내 자아와 욕망을 죽이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상국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그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한창 추수 때인 탄자니아도 기독교가 이미 저물어버린 영국 땅에도 어쩌면 추수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두 증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그런 상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대단한 교회 큰 교회 상국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 세계로 성도가 다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 상국교회가 있었어 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세우는 교회 그런 상국교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이 되는 그런 상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들은 신의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날은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해 주니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은 알게 되니 그들은 알게 되니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날은 깨지고 상한 날은 깨지고 상한 날은 주가 여지네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꺼낸다 그 말씀에 새벽을 거른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른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그 옆분밖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따라 일어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님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성전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와 함께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분밖 그에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원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비전이 되기 해달라고 시간대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소동이라고도 하는 그의 꿈이라고도 하는 하나님 그 큰 성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그 피우는 심장의 복음을 전하는 영분밖 그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두루마리를 먹으실 때에 입에서는 나나 배를 쓰게 되어 우리에게 고민하고 시범하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소화시키며 두 중인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전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고 계신 분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중인이 됩시다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아갑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저는 적당한 말씀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갔다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對不起 하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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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 곱뒤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 모네옵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에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는 쓰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국교회가 그 말씀을 먹는 교회가 그 말씀을 먹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끝까지 예수 글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 글수의 심정을 가진 자들 영문 밖 그에게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 예수 글수의 제자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 예수 글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 우리 상국교회 될 수 있도록 원함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속을 역류하며 세상이 가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예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의 수글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카마 감동 이루고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두 중인의 삶을 영문 밖 그에게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모든 주의 전화를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